얘들아 안녕 안녕 오늘 내가 재밌는 걸 찾아왔어 또 너네들을 깜짝 놀래켜주기 위해서 허기허기를 준비했다고 아 진짜 그만 좀 해라 오늘의 허기허기 자 게임모드 불고 와야 된다 와 샥 샥 샥 샥 오 막 뛰어가면 멀리 와 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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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허기허기는 키가 꺼서 여긴 못 들어가겠다 그치? 당연하지 그러니깐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? 자 오늘 오늘 허기허기 콘텐츠는 바로바로 집을 지켜라야 각자 각자 팀을 맺고 집을 지은 다음에 이 허기허기가 30초마다 한 마리씩 늘어날 거야 그래서 제일 오래 생존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어 그 대신 룰이 있어 사방에 블럭을 막으면 안 되고 문설지 금지 그리고 길을 안 만들면 안 돼 무조건 길을 만들어야 되고 그 외에는 뭐 룰은 없어 자 좋아 그럼 2대2 해야 되니까 팀을 선택하자 그래 응 네 선택했어요 돌아옵니다 아직이요 두들어 보세옹 뜨 hop 대파 야 리아 또 든든하겠다 좋은 친구가 생겨서 안녕, 못 가가? 자, 얘들아 이제! 댕댕아, 우리 이제 최강의 집으로 지으러 가자. 절대 허기허기가 못 들어오는. 야, 이 절벽 위는 어때? 완전 예쁘다. 절벽이 바로 앞에 허기허기가 있는데? 야, 우리 이렇게 하자. 이렇게 다리를 만들고 일단은... 어어어, 알지, 알지. 그럼 절벽 집처럼 만들어볼까요? 어, 이렇게 넘어올 때 완전 그냥... 어? 어? 이게 뭔데? 어? 야, 야, 야. 겉모습을 만들게요. 이걸로 다. 야, 아이디어 좋은데? 어디를 얼굴로 할까? 얘는 들어올 때 엄청 느려지겠지? 아, 이거 허기허기도 화나가지고, 이거. 자, 여러분들, 그 대신 이게 너무 많이 지으면 오래 걸리니까 10분만 지워요, 저희. 오케이, 이 정도 느려지는 거랑 빨라지는 걸로다가. 오케이. 유리를 설치해서 허기허기가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, 그런 것도 만드는 거지. 좋아, 좋아. 와, 우리 좋은데? 느낌 있어? 우린 끝났어. 아무튼 끝나면 말해. 응. 자, 이제... 자, 여러분들 각자의 집을 다 지은 거 같아요. 어, 그러면은... 누구 집부터 해볼까? 역시... 리아겠지? 어, 그래? 난 자신 있어. 혹시 여기가 니네 집이니? 아, 저기 멀쑤있다. 어? 주희가 바다라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아, 윗신? 나만 믿어. 내가 지켜줄게. 자, 얘들아. 그러면은 게임 시작해볼게. 스타트! 저기요, 허기허기가... 그... 물은 못 간대요. 아, 진짜요? 네, 그럼 제가 길을 좀 만들어드릴게. 어, 이건 생각 왠데? 어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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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어어? 자... 윗신 비엣! 윗... 윗신 비엣! 야! 끝났어? 시작! 어어, 오지마! 뭐해? 쟤 나갔는데 집 밖으로? 아, 이런 게 어딨어요. 집 밖으로 나갔어. 이런 패배에요. 집을 버린 거잖아요. 자, 3초 뒤에, 3초 뒤에. 어? 다섯 마리 뿐입니다. 오후? 뭐 들어오지?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, 니네 집 여기야? 여기야, 니네 집? 그 밑에 뭐가 있나봐. 뭐야, 별거 없네. 자, 그다음에 요르르 단미오네 집. 어디, 어디? 아, 니네 집이 여기 위야? 응. 아, 여기다. 여기 요르르네랑 단미오네 집인가봐, 여기가. 입구는 저기 아래 발이야. 어, 알았어. 그러면 좀 허기허기 좀 유인해줄래? 자 시작! 자 올라갑니다 허기허기 바로 올라간 또 어 화살을 쏘면서 막는 플레이? 어 근데 밀리지 않아요? 안 밀리네? 안 밀리네? 우리 집 큰일났네?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지 어? 속박이다 속박이야 이거 속박 화살이다 자 30초 지났어요 30초 5마리 뿌리자 1, 2, 3, 4 5마리 올라갑니다 이제 또 에? 30초에 1마리 아닌가? 아니에요 5마리씩이였어요 1분 되면 10마리 소환합니다 어 그래도 잘 먹었는데 어 관통인도 있나본데? 관통이 됐는데 얘들아? 어 이거 잘 먹는다 근데 1분 지났어요 1분 됐기 때문에 10마리 하나 둘 오 화면 떨어졌다 3, 5, 6, 7, 8, 9, 9, 10 10 우와 진짜 분은 새고 있는거지? 아 새고있어 1분 20초에요 지금 우와 위로 보니까 엄청 올라와 이걸 막는다고? 우와 이거 죽으면 패배입니다 바로 올라왔다 요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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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로로는 그냥 집을 버리고 도망갔고 다미요는 죽었어 그냥 집을 자 이러면은 집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대충 시간 한 1분 30초 오 아이 뭐야 나랑 별로 차이 안나네 자 시작 시작하면 뿌려주세요 자 시작 내가 온다 쏴 네 범위줄 완전 사기다 어? 안오는데? 못오는데? 아 온다 온다 조금씩 오긴한다 이제 쏴 우리줄 쏴야될 것 같아 좀 가서 오 맞죠 맞죠 이거 석궁 쓰레긴 돼? 여기장전이 너무況 느려 야 야 너 오고있어 어떻게 좀 해봐 석궁이 쓰레긴 cement 나보고 어떡하라고 삼중장 Eat 삼중장aba 5 4 3 2 1 끌어주세요 야 콜드워스 콜드워스 이제 온다 이제 온다 얼음 얼음 너무, 너무 느려! 야, 야 너 오고 있어! 어떻게 좀 해봐! 왜 석고기 쓰레기인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! 3주척이라도 알려라, 3주척이라도! 5, 4, 3, 2, 1, 끌어주세요! 야, 콜드하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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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온다! 이제 온다! 얼음, 얼음! 얼음이 미끄러져서 빨리 가는데? 야, 밀쳐! 안 밀어! 안 밀려! 화살 쏴, 화살! 야, 도망가! 위로! 뒤로 도망가! 야, 왔어, 왔어! 끌어주세요! 어떡할 거야! 용암이 빠졌다, 한마리 용암이 빠졌다! 용암이 빠졌다! 지금이다, 지금이다! 지금 쏴! 용암이가 다 빠졌는데, 애들? 용암이 효과 죽이네! 야, 왔어! 용암이 또 빠졌다, 용암이 또 빠졌다! 아싸! 15초, 10초, 10초! 어? 용암에서 못 나오는 거 아냐? 이미 용암에서 못 나오는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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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어, 끊었다! 나 안 죽었죠? 나 안 죽었죠?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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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와... 온다, 온다, 온다! 엄청 많은데? 용암이 뭐다? 용암이 짱이네! 뭐다 하지만 난 또 도망칠 곳이 있어 댕댕이가 만들어 놓은 카트가 있거든 이쪽으로 오면은 그냥 뒤로 도망칠 거야 어 이거 카트기에 사귄대요 저기도 우리 집이거든 못 오는 길이잖아요 저기가 못 오는 길이잖아 아 갈 수 있나? 나이스 나이스 3분 25초 엄청나 여메아 너네 집 좋은 커튼 쓴다 무슨 커펜? 야 커튼 든든하겠다 겨울철에 따뜻하겠는데? 야 따뜻하겠는데? 뭐야 우리 집 우리 집 손님이 너무 많이 왔어 와 근데 이거 허기허기야 나 미뤄질 줄 알았는데 안 미뤄지더라 음 음 어 얘 넘어지는 것 봐 자 어쨌든 이렇게 집을 짓고 지키는 컨텐츠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많이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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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